너희들의 댄스 DNA가 아예 몸에 장착이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평가를 한번 해 볼 거야. 이번 평가는 정말 너희들의 팀워크에 달려 있어. 쟁반 댄스방을 함께 해 볼 거야. 자, 세팅! 소리만 커, 소리만 커. 룰은 간단해. 동그라미 들어가서 불 들어오는 사람만 그 부분에 춤을 추면 돼. 너무 쉽지? 하나, 둘, 셋! 자세한 벨라의 흥을 돕고자! 갈게! 음악 줘! 1번.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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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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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벤지. 벤지. 정확하게 딱 자기가 안 할 때를 딱 해야 되는데. 이거 다 담아줘요? 어, 그럼. 벤지. 진짜 놀랐어. 어, 왜? 잔향이 남았어, 잔향이. 이제 알게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, 여러분. 오케이, 오케이. 가자. 음악. 줘. 방해자. 자기가 안 할 때는 정확하게 안 하고 있어야 돼. 예리야. 아, 예리야. 예리야. 아, 예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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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은 너무 갔잖아. 뒷부른 꺼져있었고. 왜 이렇게 신났어? 예리야. 네? 튼튼한가 봐. 골머리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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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집중할게. 자, 음악. 줘. 출발은 늘 좋아. 잘한다, 잘한다. 그래. 집중하면 돼. 야, 얘들아 또 웃으면서 해. 야, 얘들아 또 웃으면서 해. 야, 얘들아 또 웃으면서 해. 야, 얘들아 또 웃으면서. 왠지가. 불이 꺼졌는데. 돌았대. 아니요. 저 보면서 했어요. 근데 불펴대셨어요. 왠지 돌았대. 아니 내가 이거 하면서 봤는데? 아, 왠지 돌았대. 이거 하고서 봤는데? 돌았대. 돌았대. 아니, 너 돌았대. 이번에 파워 오브 룩. 그리고 너희들의 집중력 상태로 봐서는 안 돼. 1점은 파워 오브 룩 할게. 그래. 포커스, 포커스! 포커스. 파워. 와, 미친네. 음악. 조! 좋아,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갈 것 같은데? 느낌의? 웰비야. 웃으면서 하자, 얘들아. 웃으면서. 봐준다, 봐준다. 봐준다, 봐준다. 좋아? 들이 룩. 알겠네. 하나, 둘, 셋. 가구, 마구.. 에어플레임 벗기처럼, 나나나나. 가운, 아예 파도속 나를 던져버리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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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Let's power up! 까맣게 닫아버릴 거예요. 바나나나나나 바나나나나나나나. 바나나나나나나. 바나나나나나. 바나나나나나. 바나나나나나나. Let's power up! 성공! 다시 예리. 네? 위험했다. 한 번 봐줬다. 봐줬어. 안 위험했다. 완전 안 위험했다. 네. 네, 네.